43번 연삭작업에서 숫돌이 파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숫돌이 회전숫도가 너무 빠를 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숫돌이 정면을 사용할 때 숫돌은 정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히려 정면이 아닌 측면, 측면 사용 연삭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측면을 쓰면, 측면 사용 연삭기는 측면을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측면 사용 연삭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로 그럴 경우에는 측면을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런 측면 사용 연삭기가 아닌데 측면을 쓰면 숫돌 파괴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정면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숫돌에 큰 충격을 줬을 때, 숫돌의 회전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도 숫돌이 파괴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외에도 주로 답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서는 플렌즈가 나오죠 플렌즈는 숫돌 지름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플렌즈는 3분의 1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플렌즈의 지름이 너무 과다하게 클 경우는 숫돌 파괴의 원인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 작을 경우에는 그래서 3분의 1 이상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작을 경우에는 숫돌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장치의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은 옥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m 이상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장소와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구조에 관한 것 숫자만 다 뽑아 모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5, 1.5, 3, 16분의 1 이거 외에도 숫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물론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숫자를 먼저 정리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1.5mm, 1.5m, 3m 이렇게 되죠 1.5mm는 출입문의 두께입니다 두께, 튼튼하게 하라는 거죠 1.5m는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거, 떨어져야 되는 경우 띄우는 거리, 3m는 뭡니까? 화기와 띄워야 될 거리, 화기 그 다음 16분의 1은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인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설치한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이 떨어지도록 띄워야 되는 거는 1.5m입니다 1m가 아니고 가스 집합장치로부터 7m 이내의 장소에는 화기 사용을 금지시킨다 지금 용접장치라 그래서 아세틸렌과 가스 집합을 다 포함한 내용으로 출제를 한 거죠 지금 이건 아세틸렌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화기와 관련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 이건 발생기 실에서 3m고 그렇다면 그냥 발생기에서는 5m가 된다고 했죠 조금 더 멀다 그랬죠 그리고 가스 집합 용접장치는 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생기와 똑같다고 했죠 가스 집합 용접장치는 화기와의 거리는 5m 이래서 발생기 실에서 3m, 발생기에서 5m, 가스에서 5m 이렇게 화기와의 거리는 세 가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m인데 잘못됐죠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10m 이내, 발생기 실에서 4m 이내 장소에서 화기 사용 아세틸렌 발생기에서는 방금 얘기했죠? 5m입니다 10m가 아니라 5m로 해야 되고 발생기 실에서는 3m도 틀렸죠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할 경우에 게이지 압력은 127kPa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지금 4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동합금을 얼마 이상 섞인 걸 사용하면 아세틸라이드라는 폭발성 물질을 만들어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얼마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합금 70% 구리가 70% 이상 섞인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127 꼭 기억하시고요 45번,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사속도를 지름해 300mm일 때 원주속도는, 원주속도는 파이디엔이 가장 간단하게 알아두시되 단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물론 분당미터로 나오는 거죠 여기 D가 미터 단위, 이건 분당회전수 RPM이니까 이건 특별하게 다른, 이거 바꿔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300mm 했으니까 300mm로 바꿔서 미터 단위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시고자 한다면 그냥 300 곱하기 해서 RPM이 500이죠 500이면 이렇게 해서 1000으로 나누어 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단위를, mm를 밑으로 바꿔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분당 밑으로 물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는 3.1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로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71이네요 그래서 4번, 471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로봇으로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는가 산업안전로봇이 과거에는 안전매트가 먼저 나오고 울타리 나오고 이랬었는데 법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방어장치 그러면 울타리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1.8m 이상의 울타리를 로봇 주변에 활동 구매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1.8m 이상의 방책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지금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부더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가 지나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울타리를 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안전매트를 깔아서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봇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는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프레스에 나오는 광전자식처럼 감흥식 방어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라 첫 번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컨베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과 같은 감흥식 방어장치를 설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1.8m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